어 리이틀 투 더 래프트 뭔 뜻이야 한 작은 왼쪽 꼬리가 아직도 조금 큰 것 같다 약간 줄여야겠다 똥냥이 똥냥이 좀만 더 왼쪽으로 이런 뜻인가 별 한 개 받은 거임? 아 그냥 클리어 했단 뜻인가?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아 고행이 장난감들이네 배달원 과 파스텔톤 카툰 그래픽 정병 게임 하시는 꾸나 화이팅 뭣? 정리병 뭐지 이건? Animal We're going to check Move your We're going to check We're going to check We're going to check We're going to check 소리 살짝 올려야겠다 문어 문어 왜 이렇게 삐트박하게 하게 넣어내여 액자 비뚤어진건 좀 이건 뭐지? 포개 놓는 건가? 이것도 불편한데 이제 불편한 자식을 준비해라 이 부분은 불편한 자식은 불편한 자식을 준비합니다 불편한 자식은 불편한 자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펼치고 칠해둘 한 번 더 펼치고 그리고 집에서 깍둑한 자식은 불편한 자식을 준비합니다 뭐야 별 반짜리는 뭐야 아 한번 더 플레이해서 나머지 별 채우라 이 소리구만 안돼 즐거운 우리 집 이리 와봐 이거 게임 카트리지인가 엽서 뭐지 앗 여기였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됨 아 안 보이니까 보이게 주는 거야 고양이가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잖아 고양이는 사람 방해하는 게 일이라고 이것도 두 가지인가? 뭘 적은 거야? 날벅 스테이지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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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잘못 꼽아 놓고 뭐야 이거? 무엇을 함께 하는 것이지? 날벅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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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얼마 안됐어요. 샷건 탄약 아니야 이거? 샷건 탄약 쪼까 어렵구만. 이게 아닌가? 망정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은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 망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 샷건 탄약 뭐지 이거? 안되는데? 안돼 안돼 어렵다 이거. 대칭이 대칭이 아닌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이 아닌가? 제형이 아닌가? 대칭인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인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인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인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이 아닌가 대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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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후 일단 대칭 되는 것부터 맞춰보면 어떻게 되겠다. 이제 어디서 이어지는... 일단 저거 빼고 이어보면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어렵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편한데 이거? 킹 받는걸?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누구도 아니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클릭을 해야 위아래 정렬이 되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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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영상에서 만나요. 빡플리아 빡플리아 페이크가 있는건가? 빡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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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있구나 뭐..뭐야 이겐 불편한 스테이지에.. 편안한 스테이지 따로 있는건가? 대종류 3% 3%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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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이거 뭐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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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ác에서 뭐지? Și Jazz 인간이 안 되는데 손으로 재기 어림도 없다 손으로 재기 손으로 재기 손으로 재기 손으로 재기 이거 4개가 에버네 안 것보다 아 힌트 없나? 딴가부터 해봐야겠다 너무 좋아 두 개밖에 없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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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우는 거네 고행이 스트라이크 양양펌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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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